아직도 생생해져 느낀 그 설레임 나와의 첫눈 맞춤 보잘것없는 내 바람들이 조금씩 이뤄져가는 꿈 같았던 날들 믿을 수가 없는 난 아닌데 네가 선물해 주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나를 기억해줄까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함께 한순간만은 언제나 네 맘속에 영원토록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형 Entscheid 언제나 가슴속의 깊게 세кνε 몸 새해 Kin 영원히 멈출 것만 같이 너무 행복했던 우리 현실이 아닌 곳에 머물렀던 것만 같아 부서지고 무너지던 날 일으켜 세워 손잡아주던 그때 내 모든 걸 바꿨잖아 너에게만은 그저 수많은 기억들 중에 하나 말고 밝게 빛나는 지금의 나를 마음속에 담아주고 싶어 힘든 시간일지라도 함께하는 순간만은 어째 다 네 마음속에 기억나, 기억나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forever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forever 긴 시간이 지나가고 이 세상이 변해가도 너에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기억되고 싶어 음악 추세요 영원히 더 나에게 기억되고 싶어 음악 추세요 네, 블랙핑크에 불타올라요 음악 추세요 2년 전이라기엔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너무 귀엽습니다 지금 실시간 댓글에 춤신춘왕 시윤 아 귀여워 이렇게 도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윤씨 말고도 걸그룹 댄스 장인이 있다고 들었는데 또 도전하실 분 있나요? 저 해보겠습니다 네, 무드려 나가주세요 부끄럽지만 해보겠습니다 와우, 막내 막내 출동! 출동!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음악 주세요 뭘 고를지 몰라 준비해봤어 둘 중에 하나만 골라겠어 네 마음을 몰라 준비해봤어 하나만 선택해 어떡했어 싫어 난 싫어 너 아니면 불이 선택을 존중해 거절은 거절해 선택지면 난 난 자 선택은 네 맘 있어 어 두 유 둘 중에 하나만 골라 yes or yes 진심해 막간 애교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We go to the studio We go to the studio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찢어 난 미쳤다 싫어 전부 가져가 난 니가 그냥 믿어 But you want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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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좀 꺼져 미안해 사랑해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걸 알면서 자꾸 니가 빌려 I need you girl 넌 나를 태워 I need you girl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t goes round and round 난 왜 자꾸 돌아보지 I need you girl 내 피 땀 넌 외 내 마지막 주먹을 가져가 내 피 땀 넌 외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내 피 땀 넌 외 내 차가운 숨을 다 가져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DC의 시훈성준, 정환씨가 준비한 메들리댄스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아인 이즈와 핏땀 눈물, 갓세븐의 롤라바이, 엑소의 러브샷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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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